오늘 주제는 봄인데 2월 주제를 하나 정해서 그 주제로 2월 동안 공부를 해요. 오늘은 봄을 하고 2월 주제 하나 정해서 그 주제만 가지고 큰 주제를 정해요. 주제론 그리고 거기서 작은 내용으로 조당하이 중타고 테고 바 주제 롱. 그러면 우선 한국어로 오늘 주제가 봄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봄 주제를 이야기해요. 베트남의 겨울은 보통 1월부터 시작해서 4월까지 지속됩니다. 봄에는 다양한 전통 축제가 열립니다. 전통 축제에서 기념품 테디베어 음식 등 많이 많이 판매합니다. 준다리기, 돼지 잡기, 오리 잡기, 관람자 등 흥미로운 민속 놀이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박링은 관호 노래 전통으로 유명합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봄이 되었다고 합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봄이 되었다고 합니다. 전통 축제에서 겨울은 봄이 되면 전의 가습, 행운과 동화는 기운하는 습관이 많습니다. 그들은 종종 아우자이 입고 친구나 친척들이 같이 사진을 찍습니다. 저는 봄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봄에는 비가 자주 내리고 인식을 보기 싫어합니다. 직접 봄입니다. 아무것도 안 따뜻하고 지금 말합니다. 이제 듣 Indo 교체인цу 가급ing 절여 선이 가급ing 절 learners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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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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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덴 땅 투 베트남의 겨울은 보통 1월 아 베트남의 봄은 봄은 보통 1월부터 시작해서 4월까지 지속됩니다 베트남의 봄 보통 1월부터 시작해서 4월까지 지속됩니다 네 아 이건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그냥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2월에서 4월 그냥 짧게 할 수 있어요 2월부터 4월입니다 그냥 붙어도 있지만 1월에서 1월부터 이거 상관이 없어요 1월부터 이렇게 해도 되고 1월부터 4월입니다 1월에서 4월입니다 이렇게 아니면 1월에서 4월 베트남에서 봄은 2월에서 4월입니다 쉽게 하면 그래요 1월에서 4월 1,2,3,4 4개월 동안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때는 땅 모 땅 투지만 4개월은 봄 땅 4 tháng 응원 응 봄 땅 네 네 여기 표현에서 조금 이제 두 개 비교해 볼게요 그래서 트윙베드하고 한국어하고 지금 보면 우리가 보통 주어 알아요 주어가 뭔지 아니요 서브젝트라는 서브젝트라는 말이 있어요 영어트행 안에서 그거 보통 주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사과 나는 단미를 먹어요 이러면 한국어에서 나는은 주어예요 주어예요 움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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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미를 목적어예요 그리고 먹어요는 서술어예요 서술어는 보통 동사 또는 형용사가 있어요 동추 형용사 잘 모르겠어요 이거 이해해요? 네 그러면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봄에는 다양한 전통 축제가 열립니다 하면 축제가 열립니다 이러면 축제가가 뭐가 돼요? 주어가 되고 열립니다 가 서술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문장에서 봄에는 다양한 전통 축제가 열립니다 축제가 열립니다 축제가 시작됩니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티엔백 보면 고 뉴 레 레 호이가 축제죠? 네 축제입니다 전통 이게 전통이고 젠 라 다오 모아 산 그러면 여기처럼 레 호이가 고 레 호이가 있어요 그러면 레 호이가 주어가 되고 고는 한국식으로 따지면 서술어예요 이렇게 고가 가지다 이런 뜻이죠 가지다 열리다 가지다 고 소의 고 또는 열리다 라는 뜻 고 뉴 다양 많이 많이 가진다 고 뉴 그러면 고 뉴가 뜻이 많이 열리다 다양하게 많이 열리다 또는 다양하게 열리다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고가 열리다 라는 뜻이잖아요 끝 이거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순서가 봄에는 다양한 전통 축제가 열립니다 여기 서술어가 위치가 여기 위치 순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순서가 자 등한 서술어 맨 끝에 있어요 뒤에 등백 서술어 고 뉴 맨 앞에 있어요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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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뒤 OK? 네 정댕 롤화 truyền thống thường bán nhiều đồ lưu niệm 겨우 봉, đồ ăn, v.v. 롤화 truyền thống 중반, 겨우 겨우 루니ệm 겨우 봉, 동안 전통축제에는 기념품, 테레비어, 음식 등을 많이 판매합니다. 전통축제에서는 기념품, 테레비어, 음식 등을 많이 판매합니다. 반이 팔다죠? 루니ệm 기념품이죠? 또 루니ệm까지 기념품이에요? 루니ệm 네, 루니ệm, 기념품 까오가 곰이에요? 까오 곰 곰? 까오 곰 까오 겨우 봉? 까오 봉 테레비어 이거 곰인형이잖아요 테레비어 테레비어, 겨우 봉 근데 곰 인형이잖아 인형 그러면 곰은 뭐에요? 곰 동두 곰 곰 곰이 뭐에요? 곰 그럼 인형은? 인형? 국배 국배? 인형은?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음식이예요? 네. 인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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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가 줄다리기죠. 뱃롱 하면 뱃이 잡다. 잡다. 이 때 잡다가 뜻이 이거 먹으려고 잡는 거예요. 아니면 먹으려고 잡다. 우리 하트잉 한에는 잡다가 뜻이 두 개가 있어요. 뜻이 일단 두 개. 어떤 잡다가 있냐면 나는 친구의 손을 잡는다. 아버지는 예를 들어서 각을 잡는다. 이때는 이거 손을 잡는 거는 이렇게 손 잡는 거. 이거 또이 뭐라고 해 잡는 거는? 밭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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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거 잡는 거는 밭이 맞는데 이때 아버지는 닭을 잡는다. 이때는 밭 아니고 아버지는 닭을 요리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거 죽인다. 라는 뜻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아버지는 닭을 잡는다. 밭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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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우암? 나우암. 요리. 요리하고 닭을 잡는다. 닭을 잡는다가 이게 닭을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닭을 죽인다라는 뜻이에요. 고테휴? 네. 그러면 이때도 밟 써요? 밟다 해요? 똑같아요? 네. 같이 의미 있어요? 그러면 놀이입니다. 그러면 놀이는 뛰어가서 잡는 거예요? 네. 죽이는 거 아니고? 그리고 눈 감아버려요? 네. 돼지 눈을 감는 거예요? 사람 눈을 감는 거예요? 누구 눈을 감아요? 사람 눈? 사람 눈? 돼지 눈? 사람들 눈? 네. 아 그리고 돼지 어디 이렇게 한 곳에서 돼지 잡아요? 네. 아 재밌겠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이게 봄에 봄에 그 탭 있잖아요. 그죠? 탭 설날. 봄에 탭이 있어요. 탭이? 아 네네네. 맞죠? 그러면 이거 그 민속놀이가 민속놀이가 탭에서 하는 놀이이기도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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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거 한국에서는 보통 설날, 설날 민속놀이, 설날 민속놀이 혹시 뭐 있는지 알아요? 한국 민속놀이. 설날 민속놀이 있어요. 한국. 뭐 있어요? 뭐 해요? 한국 설날 민속놀이 저는 몰라요. 베트남. 베트남 민속놀이. 줄다리기가 있을 수는 있는데 뭐 줄다리기는 단호 때 하는 것 같은데. 단호가 아니라 에버룸 때. 근데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 있어요. 이거. 줄다리기도 한국에서도 하긴 해요. 줄다리기가 보편적이진 않고. 그 다음에 윷놀이 있어요. 윷놀이. 윷놀이 있고. 나중에 찾아봐요. 그 다음에 널뛰기 있어요. 널뛰기. 제기차기. 뭐 그런 거. 제기차기. 또 뭐가 있을까요? 대략 그런 거. 제기차기. 윷놀이. 윷놀이 등이 민속놀이 있어요. 근데 그 돼지작기나 닭작기나 닭작기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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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 다음. 남yin. photo. 그거 Third name. 양부인 것 같아요. 과육자. 방님. 있는 것인 것 같아요. 또한 방님은 방 dialogue 전통이로 유명합니다. 또한 방님은 관호 노래 전통으로 유명합니다. 또한 방님은 관호 노래 전통으로 유명합니다. 강연од. 어떤 핫, 이거 핫이 노래죠? 핫. 네, 노래. 핫. 네, 핫. 무슨 노래예요? 음, 이것은 뭐가 오바에게 노래예요. 페이스북으로? 노래 써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알겠어요. 그러면 투원씨도, 메이씨도 이거 꽌호 노래할 줄 알아요? 약간? 꽌호 노래할 줄 알아요? 아, 오빠 다시 말해요. 오케이, 오케이. 메이씨도 꽌호 노래할 수 있어요? 저는, 아, 노래, 노래가 잘 되지 않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이거 그 한국도 보통, 전 한국도 이렇게. 네. 오빠는 노래를 좋아해요? 네, 좋아해요. 도이킥 핫. 네, 도이킥 핫. 네, 도이킥 핫. 도이킥 핫? 아, 네. 그럼 한, 한 개. 노래해 주세요. 한 개? 오케이, 굿. 아, 이거 한국 노래 중에 간단한 거 짧게 할게요. 짧게. 아, 빈광석 노래 있어요? 거리에서. 음, 거리에 가로등 불이 하나둘씩 켜지고 검붉은 노을 넘어 또 하루가 지나면 모든 것이 꿈결 같아요. 뭐 이런 노래 있어요. 아, 오케이. 여기까지. 노래는 참 좋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꽌호. 이거 한국도 설날에 이거 그 노래 중에 그 판소리 같은 거 말이에요? 판소리. 판소리. 네,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네, 판소리. 옛날 옛날 노래. 아주 아주 옛날 노래. 그거 설날 같은 때 종종해요. 오케이. 그 다음, 핑벳. 어, 네. 어, 네. 네, 그냥 넘어갈게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생각해봐요 họ thường mặc áo dài và đang chụp ảnh với bạn bè hoặc người thân 청 hiper, nhìn thấy vui bạn bè, họ thường tập, em thấy vui bạn bè và họ thường mặc áo dài 그들은 종종 áo dài을 입고 친구나 친척들과 사진을 찍습니다 그들은 종종 áo dài을 입고 친구나 친척과 사진을 찍습니다 너 일단 친척? 응, 친척. 네네, 오케이. 나는 봄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봄에는 자주 비가 내리고 습도도 높기 때문입니다. 나는 봄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봄에는 자주 비가 내리고 습도도 높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 보면 한국은 이게 좀 차이 있는데 한국은 봄에는 비가 많이 내리지는 않아요. 많이 내리지는 않아요. 네, 그냥 봄비 정도, 농사 지을 정도의 비가 와요. 근데 베트남은 북부, 중부, 남부 달라요. 그죠? 네, 달라요. 네, 그래서 봄에 북부는, 빵리는 북부잖아요. 북부는 봄에 비가 많이 와도, 중부, 남부는 많이 와요? 아마 내가 알기론, 남부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죠. 그냥 우기와 건기가 있죠. 베트남 남부는. 고마동 없잖아요. 우기, 건기만 있어요. 그래서 아마 4월이나 5월에 우기가 시작된다. 맞아요? 남부에? 네. 그래서 봄에는, 번기때는 비가 많이 오진 않아요. 중부는 난 잘 모르겠어요. 내가 남부는, Communism이요? 여기는 백놡입니다. crop Sai parents님. 백놡이에요? 그래서 아는데 중부는 잘 몰라요. 그 다음에 북부도 그냥 여행만 조금 해봐서 잘 몰라요 날씨 그래서 옥해가 많이 내리는거죠. 이것 좀 흥미로워요 날씨 흥미 쥬위 쥬위 이거 쥬위인가? 이거 말이에요 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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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약간 있어요 한국은 약간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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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서울 부산 제주도 약간 차이 있어요 하지만 크지 않아요 차이는 있지만 큰 차이는 아니에요 서울 좀 추우면 제주도 봄에는 제주도 약간 따뜻해요 약간 왜냐하면 제주도가 남쪽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서울 부산 제주도는 되게 가까워요 남참 킬로미터 남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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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로미터 남참 모금 내일 공부해요 그리고 큰 축제 내가 페이스북으로 보낼 테니까 같이 골라요 오케이 네 아 참 참 아 오케이 페이스북에 바이바이 함께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어요